네 안녕하세요 오늘 꽁치 아니죠 꽁이 부부 결혼 파티 잠시만 잠시만 민영아 그거 준비한 거야 꽁치가 뭐예요? 꽁치 아니죠 꽁이 부부 결혼 파티 사용해서 C&B로 가겠냐? 네 C&B로 그 사람 좀 들어볼까요? C 부부는 없나요? 준하옵니다 준하옵니다 네 점주하게 일어나서 정의사 였습니다 형이야! 안녕하세요 꽁이 부부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기시다가 축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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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저런 하객이 있어요 면배! 화이팅!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면배! 이번에는 이종현, 공승현 부부가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끼리 선사하자고 우린 챙겨왔지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 형 무량으로 쓰시마? 사인했다 계약 완료 지금 자신도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서서 있겠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어요 나 신랑 이종현은 공승현을 아내로 맞이하여 지금처럼 꿀 떨어지는 결혼생활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꿀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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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심쿵하게 할 흰색 셔츠를 최대한 자주 입고 아내가 삐졌을 때는 봄 3마리 율동과 함께 섹시 등근육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유찬아! 유찬아! 섹시 등근육이 어딨냐? 또한 지금처럼 예쁘다는 말과 꿀벤트를 폭격을 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수지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수지는 예쁜 여동생이 예쁨입니다 또 꺼냈어! 또 꺼냈어! 우리 오늘 왜 꺼냈냐? 오늘 이종현 꽃이 활짝 피겠습니다 무릎 많이 먹겠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아니 아니 어떻게 섹시 등근육은 어떻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만들게요 열심히 만들어서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할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할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왜 기대를 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 다음으로 승현 씨의 서약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응 나 봉승현은 신랑 이종현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언제나 남편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남편만을 바라볼 것을 약속합니다 다른 남자 특히 진구 얘기는 입에 올리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께 요리를 배워 남편을 매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남편을 쥐었다 폈다 꾸준히 평생 설레이게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피가 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제가 분명히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너무 쨍쨍했어요 날씨가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가야지 이런 영화 있지 않았어요? 어버워 타임 맞아 어버워 타임 물총도 망하고 강석도 망하고 우르르 쾅쾅 뻥기도 쉬고 하객분들 우산을 쓰고 정말 장관이었죠 일단 일단 30도에 육박하는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냉볕 야외 결혼식 파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야외 결혼식이 로망이었다는 철없는 신랑 이종현 군 대신 형인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결혼 진심을 축하드리고 좋은 추억 계속해서 쌓으시기 바랍니다 시원했어요 비가 와서 되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약간 좀 더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이 결혼식은 잊지는 못하겠다 나름 우리 되게 영화 같은 결혼식을 하는구나 공기국으로 지금까지 공기국으로 지금까지